국내 연구진이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와 공동으로 발암물질에 의한 다양한 세포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준혁 박사팀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 아지즈 산자루 교수팀과 공동으로 발암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DNA 조각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DNA 조각은 손상된 DNA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아주 적은 양이지만 DNA 복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연구팀이 개발한 분석기술은 DNA 복구뿐 아니라 손상된 세포의 신호 전달과정 등 다양한 세포반응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발암물질로 인한 질병 위험도나 항암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검사법의 원천기술입니다. 올해 노벨 화학상을 탄 산자루 교수는 DNA 복구 메커니즘의 전문가로 최준혁 박사팀이 개발한 분석기술을 기존 기술과 비교 실험해서 논문을 함께 작성했습니다.